아이티클 가게에서 생기는 아이티클 가게에서 생기는 나의 유일본 동생이야. 사랑해. 너는 나의 유일한 동생이야. 그건 내가 착한 너의 놈이니. 이건 내가 미워. 내 사과에 밟아주겠니? 들어가자. 응? 쉬어. 아이티클. 형은 가진... 동생이 말이 심하구만. 가... 가진... 피하나... 어서오세요. 뭐 먹을래? 안 먹으려고 했잖아. 왜 너의 마음을 몰랐지? 일단 아이스크림 먹자. 아... 그어보? 어... 이제 뭐 먹을래요? 어떻게 하면 좋아? 골은 쎄다. 응... 어떻게 하면 좋아? 골은 쎄다. 한번 먹어볼까? 바닐라 딸기 초코? 초코? 초코 먹어야 해? 응... 난 초코라 써서 알았잖아. 시영아. 오... 초코 갔어? 그런가? 아이는 세상인가요? 형은 너무 이기적이야. 미안해. 그... 그게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뭐야? 어? 어... 이거 좀... 비하적인 놈인 것 같은데? 어? 나 딸기 먹는데 그건 나 여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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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여자 같다고... 뭐야 이것도... 도대체... 언제 주문할건데? 돈 온다... 쓰리덕이가 생긴 아가씨가... 많이 할 수 있으세요? 많이 할 수 있으세요? 많이 할 수 있으세요? 네? 네? 몇 개 산지? 객수... 말해야지? 만약에 2개가 2개?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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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막잡아 뭐야 막잡아 있을까요 막잡아 채널주 대장 방은 닦였어 아니야 이건 뭐야 하루제 오, 거네라요? 음, 시어븐 어? 초코시아? 쌀기시어? 초코시아? 쌀기시아? 초코 포도 뭐야? 포도같은 소위하네 오, 시어븐 피어옵라구? 레코레이션 초코시아 채이 어디가? 앵두 어디가? 야, 요즘 아이템이 이렇게 뭔가 친장 아이템이 같은데도 모르겠는데 채이? 이 아저씨 또 대기한다 채이는 맛이 없고 앵두는 뭐 짜야 하는거야 윤화 윤화 외치 진짜 잘하는거지 앱이 없나요? 앱이 없나요? 이 아저씨 2개 2,000원인가? 2,000원이요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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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요 외상후해 주세요 제발 외상후해 없는거 어쩐대요? 일로와 진실방호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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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옛날에 진짜 변맛 같았구나